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무료뷰금 지려서 무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Q&A 형태로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잘 듣고 궁금하신 내용들을 해결해 가시길 바랄게요 이 음악을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영상에 사용할 수 있나요? 네, 근데 개인 작업자분들에 한정되어 있구요 그리고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출처 표기를 하시는 방법은 제가 각 영상 설명란에다가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그 양식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이 음악을 사용해서 제 영상을 수익화할 수 있나요? 네, 다만 아까처럼 사용 조건을 반드시 따라주세요 만일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이 음악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영상 내의 설명이나 화면 내의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무브 하세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